안녕하세요. 2021년 5급공채 3순환 8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율법성 검토네요. 변형된 과징금. 이 용어가 일단 나와야죠. 변형된 과징금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의의를 써줬는데 사실 의의 내용으로 이 의의 개념으로 개념 요소로 포섭을 좀 풍부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 부분이 좀 풍부한 게 좋고 의의는 그냥 한 두 줄 정도. 본래의 과징금이란 이런 단어만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뭐 가름하여 어쩌고 어쩌고는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사안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쓰는 게 좋겠어요. 구별 기준은 뭐 이렇게 써줬는데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문은 꼭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문헌상 재량형인데 문헌이 뭐가 어때서 재량형인지를 밝혀줘야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꾸 의의보다 포섭이 지금 좀 약하죠. 지금 포섭. 포섭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답안전을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잘 썼는데. 판단 기준. 이것들이 문제된다. 그 중에서 뭐.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요. 갑자기 산의 경우니까 퉁으로 그냥 쓴 것 같은데 좀 더 답안지가 채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소목차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목차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쟁점 이름이 보이는 거. 현출한다고 표현하죠. 이런 쟁점 이름이 현출되는 것이 답안지 스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답안지 스킬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답안지 스킬. 별거 없는 건 아니죠. 답안지 스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보여야 되고. 큰목차에. 두 번째. 쟁점 이름이 보여야 되고. 쟁점 이름 내에서도 본인이 논의하려고 하는 거. 만약에 공법상 계약 해지의 처분성이며 공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 해지의 처분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뭘 쓰려고 하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답안지 스킬이에요. 그래서 목차만 이렇게 딱 봐도 이 수험생이 뭘 쓰려고 하는지가 보이고 그러면서 판례 또는 조문이 현출되면 채점하는 사람이 볼 때 호흡이 좋다고 표현하죠. 목차 딱딱딱딱 보면서 내려가면서 논리성을 확인하고 포섭만 봐도 조문이나 설문 내용, 참조조문 또는 판례 키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행정기부법 쓴 거 아주 좋아요. 꼭 써달라고 했습니다. 법령 모친 행정기칙 여러 번 시험 봤어요. 여기는 문제의 소재에 있었네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소재 또는 문제점 이런 부분은 교수가 잘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법령 모친 행정기칙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아주 잘했어요. 형식은 고시로서 법규명의 형식이 아닌 행정기칙의 형식이죠. 좀 풀어놨네요. 즉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기준 고시는 헌법이 예시한 법규명의 형식은 아니니까 행정기칙의 형식이죠. 그렇지만 무슨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의 의무를 받아서 무슨 무슨 내용을 무슨 무슨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 사항이므로 법령 보충자 행정기칙이다. 이렇게 좀 더 개념에 맞게 포석 개념에 맞는 포석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규 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잘 썼네요. 타당하다고 본다. 검토에서는 본다. 소결에서는 본다가 아니라 딱 끊어줘야 됩니다. 소결은 일도양단. 검토에서는 뭐뭐라고 본다 판단된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음 지휘승계 신고 반려의 처분성 대상적격 지휘승계 신고 및 반려의 법적 성질 좋습니다. 수리 및 반려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논리적 전전을 뭐라고 했어요? 신고의 법적 성질이죠.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수리의 처분성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고의 법적 성질에서는 자환과 수필, 구별기준이 핵심이 되는 거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자유한결책 신고, 구별기준은 앞에 목차로 써주든지 아니면 목차를 안 쓸 때는 앞부분에 언급해 주는 거예요.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최근에 입법태도, 수리를 해야 된다, 수리의무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는 행정기본법, 행기법 관련된 거 제가 써달라고 했죠. 강의시간에. 행기법 관련해서는 우리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서는 사실은 수리의무규정, 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통지,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및 강주 규정이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본다 되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시하라는 겁니다. 행정기본법도 찾아가지고 꼭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효과가 승계가 돼야 가중적 제재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논리를 잘 잡아야 돼요. 갑이 이미 완납을 했다면 이미 제재처분은 끝났지만 그 효과가 승계가 된다면 양수인에게 가중적 제재의 전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다툴 이익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협의 소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협의 소위 먼저 썼어요. 제재효과의 승계. 이게 이제 목차로 들어가서 제재효과가 승계되고 따라서 가중적 제재의 위험이 있고 따라서 소멸했지만 다툴 이익이 있다. 이런 논리를 좀 더 분명하게 잡아주세요. 취소사에 대해서 무효약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효과를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 갖추는 경우 관련된 판례, 학살 판례가 있죠. 자 다음 여기는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가정부가처분의 법적 성격 재량행위인지 답이 되는 걸 인지 하면서 써주면 더 좋아요. 목차를 세분화시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려없이 이런 목차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한 평범한 목차보다는 설문의 내용을 이렇게 목차시키면 채점할 때 보면 좋아요. 이런 경우에 관련 판례가 있으면 판례 특히 재량권 불행사와 관련된 판례를 써주고 사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여기도 이런 목차를 줬습니다. 재량권 불행사 또는 비례원칙 두 가지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 판례 써주고 포섭할 때 조문을 아주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법과 결합해서 범위 내에서 어떤 국민의 권리물을 기울하고 있는지 포섭은 풍부하게 하세요. 특히 판례 키워드를 통해서 풍부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논점의 정리는 사실 배점은 많지 않아요. 배점은 낮습니다. 배점은 낮은데 그래도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적어줘야 돼요. 만약 여기서 자세히 안 적을 것 같으면 하부 목차의 문제점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사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양도인에 대한 가정금 부가처분과 납부로 이미 처분은 끝났어요. 끝났지만 제재 사유가 승계된다면 양수인에게 가중적 제재의 위험이 생겼어요. 따라서 이런 가중적 제재의 위험을 제거할 소익이 있는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 구조를 좀 잡아줘야 된다. 자 이런 법 보통 이제 줄여서 이렇게 법 쓰는데 포섭을 쓸 때는 좀 압축적인 용어를 써서 조문을 썼다는 걸 좀 표시해 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로마자 3번이 외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수리네요. 수리 일반론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저 같으면 의뢰, 지희승계 신고의 법적 성격, 어휘 목차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반론을 써도 좋지만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답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신고라는 사는 뭐뭐뭐인데 여기에는 자원과 수필이 있고 그 급여 기준이 이러이러한데 사는의 경우 이렇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이렇게 가면 좋겠죠. 구별 기준을 여기다 써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 언급을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에서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들도 있긴 하죠. 그런 경우에도 언급은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판례, 변경 판례, 자격환결적 신고로 보면 자격환결적 신고를 봤네요. 교수님도 자격환결적 신고를 풀었어요. 그런데 지희승계 신고 같은 경우는 보통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봅니다. 헷갈리면 경우의 선을 나눠서 쓰세요. 자원으로 보는 경우, 수필로 보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머지 지금 설문 4다시 1이 협의 소액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취만 아니지만 무약의 소송의 심리결과 최소 사유일 때 써주기 바랍니다. 위법성과 간연하여 별표 23, 법규성 위법성 심사, 재량행인지 일탈라며 불행사 비례 한 4줄 정도의 키워드가 아주 잘 들어갔네요. 과증금 부자처분의 법적 성질 변형된 과증금인지 아주 좋네요. 의의를 쓰지 않고 직접 포섭으로 들어갔어요. 신규칙 법적 성질 자, 이 목차가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근데 의의는 지금 날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잘 쓸 수 있고 포섭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의의를 안 쓰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의를 써주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한 두 줄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경우에는 포섭에서 의의에 쓸 개념을 녹여낼 수 있으면 그때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쓸 때 너무 분량이 오버가 될 때 줄일 부분을 찾을 때 어쩔 수 없이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의의를 포섭에 그대로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지금 그런 답안지네요.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참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재량일탈나묘, 불행사, 비례 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재량 요소를 재량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런 재량권 불행사 그 자체가 일탈남입니다. 자 여기도 의의는 뺐지만 포섭을 훌륭하게 하면 교수님한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만 된다면 의의에 한 두 줄씩 써주면 완벽한 답안지가 됩니다. 좋아요. 법령 보충 규칙인지 보통 문제점에 쓰는 걸 이렇게 쓰면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양가로 해서 처음부터 로마자로 들어가는 게 목자 만들기는 편해요. 고시법적 성질 학살미 판례 학살미 판례에 지금 문제점을 없앴죠. 그러면 검토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검토를 이렇게 풍부하게 쓰지 못한다면 그냥 문학판검을 쓰세요. 그냥 처음 초학자 같으면 그냥 문학판검을 써주세요. 그런데 검토미 소교를 이렇게 풍부하게 쓸 수 있으면 그럴 때는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 지지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 수리를 필요한 신고인지 자 보세요. 이제 뭐 의리면 의뢰 지지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 답이 되는 걸 옆에다 인지 이렇게 쓰면 채참 만한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판례에 써줬는데 구별 기준을 어딘가에 좀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구별 기준 자 구별 기준도 써줬으면 좋겠고 어딘가에 이런 논리를 써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다 지금 간단하게 썼는데 조금 이것을 법률적 분석을 한다면 자환인지 수필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신고의 수리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뢰 신고가 자격연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그런 신고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런 자환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이런 구별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수필이더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 수리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이건 판례하고 상관없는 거죠. 다만 그러면서 조금 더 쓰면 돼요. 다만 자기 완결적 신고를 보는 경우에도 신고의 본질적 참 뜻에 맞는 자환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지휘불안을 제거하고 분쟁을 조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선생님처럼 말한 건 좀 논리 연결을 하는 논리 맥락을 어떤 부분에서 좀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좋네요. 대물적 처분 지금 대물적 처분을 왜 썼어요? 지금 승계가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딱 썼다고 느껴지잖아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효과가 승계가 되는지 대물적 처분으로 보면 승계가 된다. 딱 넘어가는 거죠. 아깝네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내에 쓰는 훈련은 앞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 가면 2문, 3문이 있잖아요. 2문, 3문에서 단문 형태의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좀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포소받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2문 내지는 3문 가면 좀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단문처럼. 그런 경우는 키워드만 쓰면서 그냥 채우면 됩니다. 사례에서 점수를 많이 빼고 2문, 3문에서는 브리트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 싸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쉬운 쟁점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짧게 처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이 볼 때는 거의 60점 후반대 70점대 넘을 수 있는 답안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채울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한다면 선생님이 볼 때는 70점 중후반까지 맞을 수 있는 답안제가 되겠다.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답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